정정만들입니다 정정만들입니다 도움말하지마 보여줄게 우리는 맑은 매번의 듯 나는 붙잡해 월월 날아다닐꺼야 비가 와도 꿈은 졌지 살아 파란 하늘에서 끝까지 너의 맘은 월월 날아가닐꺼야 꽃의 나라 널 밝아 눈 깨줄 마법 같은 너를 내가 불러줄게 소리 질러! 눈물하고 깊을 때 있잖아 아플 때 있잖아 그댄 나를 불러 눈물 들려 네 안의 슬픔을 조금은 내 눈 더 멈출게 따스한 하산처럼 너의 가슴 속에 내가 들은 너도 너무 놀라지마 보여줄게 우리들 많은 재벌의 뜻 다같이! 비가 와도 그만 전시 나가라 바람 하늘 저 끝까지 너의 맘을 월벌 날아가는 거야 언제나 널 원장 웃게 해줄 맘 없는 그 노래 내가 불러줄게 내가 불러줄게 내가 불러줄게 내가 불러줄게 네 여러분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수 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와 정말 정말 다 안보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제가 이분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저희 우주총동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어 제가 첫 번째 곡으로 제 노래 나는 피터팬이라는 노래를 또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좀 목이 마르네요 네 물어먹으면 먹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쪽에서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를 제가 항상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너무 아름다우신 누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너무 잘생기신 형님분들도 앞에 많이 계셔요 네 오늘 열심히 재밌게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만한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박수 쳐주시면서 또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응원할 수 있나 사랑에 빠지면 박수 그 사람을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높인 세상 사랑하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랑은 요한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 널 들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실망조차 이미 오늘 밤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난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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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인 세상 사랑하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삶은 요한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 널 들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실망조차 이제는 더 이상 실망조차 만약에 널 위해 널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. 괜찮으셨나요? 괜찮으셨다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노래 또 한 곡 부르고 나니까 목이 또 마르네요.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는 아니고요. 진짜 목이 말라서 먹는 겁니다. 자 이쪽도 제가 이쪽 가서 좀 들어볼게요.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. 시작!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. 제가 이번에 미니앨범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 앨범에 또 더블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 만약에라는 노래였습니다. 앞으로도 정동원 만약에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많은 관객분들도 오셔서 이제 오래쯤 하고 싶은데 오늘 또 준비된 곡이 세 곡이라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. 아쉽죠? 저도 정말 먼 길 왔는데 정말 아쉽습니다. 하지만 다음 곡이 이제 댄스곡이기도 하고요. 또 제가 이제 평소에 추던 것보다 춤을 더 열심히 또 더 멋지게 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다음 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곡은요. 제 노래 중에 진짜 사나이 라는 댄스곡이 있는데요.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그런 곡입니다.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. 초반에 춤이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탁 탁 골반춤이 나와요. 요 골반춤을 출 때 여러분이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소리를 크게 질러주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네.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제가 마이크 넘기면 소리만 질러주시면 됩니다. 탁 탁 탁! 지금은 조금 약했습니다. 더 크게. 탁 탁 탁!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. 그러면 아쉽지만 또 이제 마지막 곡을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가수 정동훈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준비하시고 탁 탁 탁! , 세트! 나처럼 태생긴 남자 박나인 커피 한잔 할까요? 잠깐 여기 봐봐 빛스럽네 주인공이죠 로맨스 1품 앤아일드 사계절이 꽃향기 난 아직 좀 더 가까이 와 보고 내려 마구 속할게요 나는 이제 샌라이 샌라이 바로 나야 하늘도 저 별도 다 느껴 당신께 둘게 모두 다 둘게 난 진짜 샌라이 옷도 완벽하게 잘 있는 나야 어둡진 남자마저 친구 딴 대부분 나와 달려 당기시는 내 여자일까 말 속치기의 꿈 세스일 등 변에서 봉히려는 거들아 알잖아 세상 남자로 와봐봐 나만 한 놈이나 나는 내 샌라이 샌라이 바로 나야 하늘도 저 별도 다 느껴 당신께 둘게 모두 다 둘게 난 진짜 샌라이 아파도 이 길은 남이잖아 다시 없을 기회잖아 빨리 다 잡을 수가 주세요 내 기분은 너무 많아요 나는 이제 샌라이 샌라이 바로 나야 하늘도 저 별도 다 느껴 당신께 둘게 모두 다 둘게 난 진짜 샌라이 당신은 그대로 공장만 체포한다 이 남자의 마음은 진짜로 부속합니다 동의합니까 날 믿고 따라와 난 진짜 샌라이 다시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까지 가수 정동훈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